우와! 우와! 대박! 감자탕을 꼭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인데 이제 특별히 볶음밥만 따로 나와요. 근데 어때? 맛있어? 먹어봐요. 맛있어요. 밥만 따로 나와요. 근데 볶음밥에서 감자탕이 맛이 나. 국물에도 했대잖아. 그래서 감자탕 죽은 거 아니잖아. 나 진짜 배고파서 근데. 이사는 다 잘 먹는구나. 한국 음식 너무 좋아. 별개가 와. 대박이네 이거. 여러분 미안한데 로제는 진짜 화났거든요. 두 번째 간식은 뭐죠? 자 여러분 2번 가면.